오늘 들려드릴 곡은 킹덤이라는 곡이고요. 부제목이 있는데 이건 천년왕국 신라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. 제가 이 곡을 만들게 된 거는 신라시대 배경으로 한 사극을 보면서 떠올라서 그 이미지로 만들게 된 곡인데 동양의 그런 동양적인 신비로운 느낌과 그런 분위기를 담아서 만들어봤습니다. 처음에 만들 때는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만들었고요. 원래 주선유류를 오버웨어 플루트가 왔다 갔다 하면서 현악단 다른 관악기와 함께 연주하는 식으로 첫 버전을 만들었었고 또 어쿠스틱 버전으로도 두 번째 편성을 해서 가사를 붙여서 듀엣곡으로도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특별히 피아노 반주만으로 된 연주곡으로 제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킹덤 천년왕국 신라 들어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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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